이제 최우수의 범위에 맞춰서 돌려주세요. 열차 빈자리, 열차 빈자리 탑승해주세요. 일행이 아니시더라도 빈자리 보이시면 탑승해주세요. 하시는데 안은 돌리지 않습니다. 마침내는 도둑이, 호날리, 마침내는 대장으로 찾을 수 있는 곳에 따라서 돌리지 않습니다. 여행은 롤도에 다음으로 시행을 주시고, 통과하시는데, 이 시각에서 전혀 안전하는 것입니다. 제주도에 따라서 돌리지 않습니다. 열차이니, 수시장에서 돌리지 않게 차가운 곳입니다. 이 시각에서 전혀 안내가게 된 곳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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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리. 여기가 transmitted 혀 solicita. 고춧가리SOC. Would you like to eat it? Karang. If you want to eat it.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이곳은 성장께서 안쪽으로 도착하시오. 다른 손님 서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탑승해주세요. 한 칸 딱 맞아오고 옆에까지 탑승 가능하겠는데 빈자리가 보인다면 빠르다 다가가 안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몇 차도 빈자리가 많이 없습니다. 배불로 오시기 바랍니다. 졸업하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영원한 사건린로